민주당도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1개 지역구 중 17곳에 정청래, 서영교 등 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이 단수 공천됐고요. 경선 지역 4곳에는 비명계 의원들이 친명계 인사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21개 선거구 가운데 단수 공천된 지역은 모두 17곳입니다. 당 지도부인 서영교, 정청래, 김영진 의원과 친명현역인 김용민, 민병덕, 권칠승 의원 등이 경선 없이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이계호 정책위 의장은 경선이 원칙인 호남 지역임에도 본선에 직행합니다. 반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현역 평가 하위 20%를 받은 송갑석 의원과 하위 10%를 받은 박영순 의원은 각각 친명계 인사와 맞붙습니다. 이용우, 도종환 의원도 친명계 원외 인사와 공천장을 놓고 경쟁합니다. 친명계는 단수 공천, 비명계는 경선 행위라는 지적에 임혁배 공천관리위원장은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당내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사천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윤재욱에 의한 당무 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을 굳혔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입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천은 이재명 대표의 사익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맞서며 공천 기준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